아, 이거 넘어가자. 이거 넘어가자. 이거 넘어가자. 봐봐, 봐봐. 뭔데 넘어가요? 봐봐. 뭔데 넘어가요? 아, 잠깐만요. 아, 보여줌. 못 빠져. 보여줌, 잠깐만요. 이거 너냐? 응? 그래. 너 어렸을 때도 먹을 걸 들고 있구나. 어? 칠깔아. 야, 그리고 옆에 있는 놈 이놈은 누구냐? 어? 우리 친오빠다. 친오빠? 그래.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시크해. 야, 너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성별 구분이 안 간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말 모르겠다. 그래봐도 얘가 얼마나 내가 옛날에 영재였는지 알아? 천재 소리 들었어요. 이때는 사진이 포즈 찍을 때가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진리를 방금 깨달았다가 사인할 때 바로 카트. 그래가지고 탁 사진 찍은 거야. 아니야. 소보루빵을 먹을까, 그림빵을 먹을까 그거 같다. 시끄러워. 봉지 씨,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진 옛날 거 보니까 추억이 그냥 새록새록 쌓인다. 그래, 재밌다, 야. 그 생각나냐? 뭐가? 병지 씨랑 나랑 학교 다닐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암울했던 시기를 내가 왜 기억을 못하니? 그게 뭐 암울했던 시기야. 병지 씨한테는 진짜 행복한 시절이었지. 아유, 엄마는 지금 문제 하나 풀어. 공부 얼마나 했다고 벌써 이런 거 갖다 주시고 그러세요. 네. 공진아, 엄마 지금 동창회 가야 되거든? 근데 엄마 동창회 어디서 하더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알죠. 누가 알더라? 우리 어머니가 이쁘시긴 한데 가끔 잊어버리시거든. 그래, 야, 야, 과일도 좀 먹어. 오빠, 오래간만에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프면 안 돼. 야, 미수가 다리 좁아. 아유, 내 주물러 줄게. 미처님. 그래, 너 편하게 있어. 니네 집이라고 생각해. 오빠! 다리가 아파요. 어이, 무거워.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 이리 와. 시원하지 않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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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야, 과일주 좀 먹고. 야, 빨리 와, 성규도 뭐해. 아냐아냐. 야, 미수가, 과일 먹어. 내가 하나 집어줄까? 응, 야. 아이고. 어, 정정수. 정정수? 정정수? 이런 사랑의 불꽃이 팡팡틴? 야, 미수가 내가 하나 이렇게 매겨줄게. 아, 오빠. 응, 나머지는 내가 먹을까. 야. 너희들과 하나씩 소주 찍어 먹어. 응? 알았어 알았어. 진짜 맛있고 국방인가 보다, 야. 어! 사랑의 불꽃이 티나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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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우리 집에 공부하러 오네, 운동하러 오네 같아. 야, 계속 올라가. 어휴, 와봐, 인마. 야, 부탁했는데. 뭐. 나 민숙이랑 여기 단둘이 좀 있을 테니까. 선의를 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 싫어, 싫어, 싫어. 꼭 그런 것만 날 시키고. 아, 아네, 아네. 그럼 저 기타 너 줄게. 기타. 진짜지? 진짜지? 데리고 나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형. 어? 목이 탄다. 우리 음료수를 먹자 좀. 그래, 그래. 너무 목이야. 음료수 먹고 그래도 되지. 야, 뭐 너 사와 그럼 내가 음료수 딱 사와 겠지? 난 콜라. 그러면은 콜라를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가서 사갖고 와라. 그러면 되겠네. 그래, 같이 들어. 콜라 사러 좀 가세요. 어휴, 너 왜 그래? 손이 방이 싫어하는 거 같은데. 손이 하나 뭐가 안 말라. 아휴, 정말. 뭐가 안 말라. 이게 왼수가 아니라 이게 왼수다, 정말. 아휴, 안 먹어, 그럼. 아휴, 참. 아휴, 참. 어? 야, 정전이네? 어머, 오빠 무서워. 불 꺼졌어. 야! 정전이다. 얜 기다렸었나 봐. 야, 야, 성규야. 왜 형. 여기 말이야. 니가 선희하고 저 나가가지고 두꺼비 집 좀 한번 좀 봐줄 수 없겠니? 어? 두꺼비 집? 기타 줄게. 허허, 정제라. 당장 갔다 오지. 형, 두꺼비 집 저팔 뒤에 있죠? 그럼, 그럼. 선희 꼭 데리고 가. 서희 찌봐요, 그럼. 자, 자. 그럼, 파이팅! 고맙다, 성규야. 어, 미숙이는 말이야. 내 손을 꼭 잡고 있어.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어, 미숙아. 아깨에 손 올려도 되지? 음. 이러니까 정말 분위기 좋다. 아, 이대로 왔네? 아유, 표정 봐라, 표정. 너 옛날 그 생각하지, 지금? 어? 뭘 생각을 해, 참. 아유. 아유, 그나마 그때 정전 돼가지고 병지씨랑 나랑 어? 이렇게 잘 된 거지. 그 공지병 미숙이랑 결혼했어 봐. 병지씨, 그 암울한 인생이 안 봐도 뻔하다, 내가. 아유, 아, 근데 너랑 결혼한 거를 이제 후회를 안 하거든? 어? 처음에는 나 네 얼굴이 조금 무서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얼굴이 재밌는 얼굴이더라. 너가 이제 선전 봤지? 뭐지? 영화같이 사는 여자? 응. 아니, 흉낸 내지 마. 흉낸 내지 말고 그냥 들어 좀, 어? 영화같이 사는 여자가 너야. 어? 정말이야? 만화영화 은하철도 그구고 철회에 비슷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보면 또 사람과 영화 우피 골드버그? 미저리 이렇게 하면 미저리도 비슷해. 시끄러, 하여튼 갖다 붙이고 이상한 사람이 막 갖다 붙이고 있어. 아이고, 참. 하여튼 재미있어서 그래, 행복해서. 진짜, 어? 봉준씨. 아이고, 어? 내가 정말로 아무런 사심 없이 하는 질문이야. 옛날 생각이 나니까 말인데, 봉준씨 그때 솔직히 미숙이 사랑했지? 어? 에이, 그런 것도 왜 묻고 그러니 애들 때인데 그거 참. 사진 그냥 보자. 아, 사진 좀 줘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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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딴 데로 돌려. 어? 아니, 그럼 신. 솔직히 얘기해 봐. 뭐 어때? 우리 결혼했는데, 내가 뭐 결혼 물리자고 그럴 거야? 어차피 봉준씨 내 남편인데 어? 솔직히 얘기해 봐. 사랑했지? 고등학생들은 사춘기 그냥 소꿉장난 하고 그런 거지.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애들이 사춘기 때 제일 진실했잖아. 엄청 사랑했지 막 결혼하고 싶어 죽을 뻔했지 졸업 몰라